안녕하세요 제노머 감나무골 사는 우리니 휘영청 달이 밝아 오 솔길 따라 오늘 밤도 그리움에 가슴 태우며 나를 찾아 오시려나 달빛에 짜자입니다 오늘은 1955년에 발표된 백운학작사 양원배 작곡 한복남님의 노래 빈대떡 신사입니다 1절만 곧장 함께 노래하시지요 양복 입은 신사가 요리집 문 밖에서 매를 맞는데 왜 맞을까 왜 맞을까 원인은 한가지 돈이 없어 들어갈 땐 폼을 내며 들어가더니 나올 적엔 돈이 없어 쩔쩔 매다가 뒷문으로 도망가다 붙잡혀서 매를 맞는다 와하하하 우습다 이히히히 우스워 에헤헤헤 우습다 왜헤헤헤헤 우스워 와히히히 우하하하 우습다 돈 없으면 대포집에서 빈대떡이나 부쳐먹지 한 푼 없는 건다리 한 푼 없는 건다리 요리집이 무어냐 기생집이 무어냐 돈 없으면 대포집에서 빈대떡이나 부쳐먹지 한 푼 없는 건다리 요리집이 무어냐 기생집이 무어냐 감사합니다. 달빛의 저저였습니다.